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이자 정치 웹사이트인 더힐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의회 관계자절은 대부분 이 문건을 아주 유심히 보는 그런 종류의 전문지입니다. 한국에서 주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더힐은 그 사안을 다뤄왔습니다. 2020년도 6월 12일 날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제에 정통한 조셉 보스크 박사 이름으로 남북한 다가오는 위기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칼럼에는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일부의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망을 염두에 둘 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정보 통해서 30년 정도 근무한 한 분은 자신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일일 보고 주단위 보고 그리고 택배율 보고 등 수없이 많은 한국 관련 정보가 취약되어 미국의 관련 부채에 전달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 그 어떤 전문가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는 물론이고 월등히 우월할 정도로 미국 정부가 한국 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30년 정도 미국의 정보 통으로 일해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셉 보스코 박사의 더 힐 칼럼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럼의 전후 맥락 문제를 염두에 두면 북한이라든지 차이나 연계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칼럼에 나오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 부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투표 부정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 부정 의혹이 점점점점 더 커지고 있고 투표 부정 의혹이 처음에는 의혹순이었지만 점점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칼럼 계속됩니다. 한국은 서구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당국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통신사 화웨이가 관계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칼럼 쓰신 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실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웨이 연계설 중국의 연계설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주장을 끌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럼은 계속됩니다. 점점 더 활동적인 반대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 사기와 규율의 문제가 있다는 증거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에는 무려 14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서 퇴진 청원에 서명했다. 칼럼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동명을 위태롭게 하는 대가를 치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변과 주한 미군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분담금 5배 정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는 것도 미국과의 관계에 잠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한국이 당초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에 걸림돌이었던 중국의 반대로 되돌아갔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한국 선거 문제를 다룬 의미 있는 기사가 더힐의 6월 20일자 기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국제사회의 언론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한국 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국제사회가 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그런 사안들은 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죠. 이해가 직접 걸려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야겠다. 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국제사회에도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선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체제의 존폐와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아이들 세대의 삶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동에 확실한 그런 행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사실에 대한 확신 진실에 대한 확신만이 계속해서 사람을 하여금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가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나라의 체제를 길이길이 보존하고 번영된 나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후손들의 문제다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시고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냉철한 마음으로 더 객관적인 마음으로 더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진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제안했던 전단시 배포 사업도 직접 보내주지 않더라도 인쇄용 버전 그리고 프린트용 버전들이 다 지금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변에 아직도 진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을 설득하고 개몽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 어렵게 만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엎어지면 다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